3D 프린터를 3D 프린터를 누르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를 누르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이제 대선은 34일 남았습니다. 저 김동연이 앞장서서 앞장서겠습니다. 신발 폭자는 뭐 이게 또 반문년대다. 평화 정부는 반문년대 다른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치사하게 누가 반문연대를 만들겠어 뭐 그렇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누가 반문연대를 만들어 대통령은 김종일 하루여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?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여채